톨스토이라는 분 아시죠? 전쟁과 평화, 안나나까리디나를 썼던 그분이 인생록에서 이런 말을 해놨어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다, 현재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시간은 저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이게 톨스토이의 인생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톨스토이가 그 책을 쓰면서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망라해놓은 게 이 책이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우리 체제가 무슨 체제예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뭐가 부족해요? 자본이 부족하구나 자본이 부족하면 죽었다가 까무러치는 수가 있어도 잘 살지 못해요 왜? 자본주의 시장경제잖아요 자본이 생산을 한다고 자본이 그러니까 내 봉급이 적다 내 소득이 적다 내 일이 안 된다 이 삶이 이 모양이냐? 그것은 자본부족이에요 자본부족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뭐가 자본이냐? 그렇죠? 뭐가 자본이냐?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뭘 가지면 부자였습니까? 땅이야 땅 그때 땅이 자본이에요 그다음에 산업화 시대에는 누가 부자였어요? 네?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자본을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이때 자본은 돈을 자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장, 기계, 설비, 건물 이게 다 자본이에요 지금도 자본을 가지면 부자예요 서울 강남에 5층짜리 상가가 있다 이게 뭐예요? 자본이에요 그 자본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생산성을 발휘합니다 건물이 생산성을 발휘해서 나한테 아무 일을 안터라도 소득을 갖다 줘요 그 자본은 크리스마스 날도 안 쉬고 일요일 날도 안 쉬어요 1년 365일 생산활동을 해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본인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의 역사의 흐름과 같이 하고 있어요 지식정보화 시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무엇이 되는 것이다? 생산요소 돈이 되는 것이다 공장 아무리 큰 것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이거야 이제 안 돼 지식과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돈이 안 된다 이거야 그게 지식정보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런데 애터미 정보라는 걸 알았어 알았다고요 정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더 네버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회 다음 사회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로 가고 있냐면 미래학자들이 드림소사이티 꿈의 사회로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드림소사이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지예요 당신의 매력이라고 매력 매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지 뭐라고 그랬어요? 매력 이 양반요? 노벨상 받은 분이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전공은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자로서 인간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섬김 리더십 이게 이제 매력의 기본이에요 처음 오신 분이나 또는 얼마 됐더라도 리더십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리던가? 내가 누구를 끌고 가지?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리더입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자 각각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까지 리더십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이었어요 리더가 폴로미 나를 따르라 너 그렇게 해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 시대에 맞아 그것이 중후 장대한 대량 생산 시대에는 콤베어 시스템으로 일렬 횡대로 씌워놓고 기계적으로 일을 해야 생산성이 높아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와 시대에는 그렇게 일해가지고는 물건이 한 개도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개성의 시대가 온 거예요 개성의 시대가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섬김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리더가 권위주의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갑시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섬김 리더십은요 그러니까 파트너를 어떻게? 섬기고 지원하고 후원해 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게 섬김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저술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이 헤르만 헬스의 소설을 읽고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걸 아이디어를 번쩍하고 얻었어 여기에 동방으로 여행 헤르만 헬스 있죠? The journey to the east 동방으로 여행에서 여기에 레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행 집단 중에 단체 중에 레오라는 인물이 나오는 레오는 그 단체 하인이야 하인 쑥 동방으로 그 무리가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없어진 뒤부터 조직이 아주 엉망진창이야 일이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때 결국 해체됐어 동방으로 여행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레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한 사람이 찾아 나섰어 몇 년 만에 찾았는데 자기들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큰 교단의 리더야 그 사람이 거기서 하인으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 사람은 겉에 나타나서 나를 따라 안 했지만은 그 전체를 이끌고 가는 리더였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는 냉전이 한참 진행되고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얻지 못했어 그런데 20년 후에 그 책이 나온 거예요 모든 기업이 지금은 기업 워크샵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토이 주제로 하고 있다 왜 그 시대가 서번트 리더십에서 레오 같은 역할 그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20년 전에 그린 리프가 얘기할 때는 아무도 말을 안 듣다가 20년 후에 갑자기 이것 봐라 이거 해야 되겠네 바뀌었을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1970년대 후반에는 그때만 하나도 산업화 시대예요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식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린 리프는 이걸 발표한 거예요 그러나 기업은 아직 못 따라왔어 그러다가 시대가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SNS의 발전으로 리더가 정보 독점을 못하게 돼 다 알아 그 사람 아는 건 나도 알아 그 사람 아는 건 나도 알아 그러니까 리더가 정보 독점을 못해 정보 독점을 하는 자가 권력을 갖습니다 부하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그러면 어때요? 그 리더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다 알아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리더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는 안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설득하지 않고는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데 그 사람이 리더냐 하는 거예요 섬기는데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지만은 리더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뭘 제시해야 된다고요? 비전을 제시해야 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걸 제시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 열심히 해봐 비전이 없잖아요 섬기면서도 비전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더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조정자 사람이 모이면 가치관이 전부 달라 취미가 다 달라 그러니까 반드시 갈등이 있어 특히 애터미는 진입장벽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비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말하면 5만 가지 사람이 다 들어와 그러면 그 파트너와 파트너 내 가족라인과 형제라인 간의 갈등을 누가 조정을 해야 되냐 이 리더가 조정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 다음 세 번째 리더가 후원자 역할을 해서 자기 파트너들도 가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활인이에요 그렇죠? 맨날 일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스폰서십을 제공해 줘야 돼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섬기면서도 리더예요 섬기면서도 리더라고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 폭이 넓어야 돼 그러면 이분이 레리 스피어스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섬김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열 가지로 요약해서 발표를 했어 뭐라고 그랬어요? 경청이 탁 나오잖아요 경청 섬김 리더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경청이다 남의 말을 들어라 자 다음 공감 파트너의 어려움 파트너의 아픔 이것에 공감을 표시해야 돼요 공감 공감을 표시하고 그걸 지원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 파트너가 스폰서님 제 어머니가 XX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보통 인간은 어떻게 해요? 깜빡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어디 병원에 계세요? 돈을 많이 못 들이지만 10만 원이라도 치료비 버텨으세요 하고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마이 동풍이야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다고요 그 칸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끌어당겨 다음 치유, 힐링 인간은 어떤 이유로 사기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사는데 그거 없겠어요? 사기가 떨어지거나 막 노력하는데 파트너가 늘지 않거나 힘 빠지죠 이런 경우에 리더의 이치에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치유해서 정상탐태로 돌릴 것인가는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이게 이게 리더라고 쥐가 그러든가 말든가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래버리면 그게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이것은 이게 성김 리더십이지만 그 사람이 리더인 것은 환경의 변화를 파트너보다 더 신경을 가지고 먼저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파트너를 데리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만약에 자기 스폰서가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면 그 라인은 안 커요 안 커 설득 이게 성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권위주의적 리더는 나를 따르라야 그렇죠? 안 따라오면 끌고 가면 돼 그러나 성김 리더십은 그렇게 해서는 리더십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승복을 안 해 안 따라가 안 따라가 그래서 반드시 설득을 통해서 공감을 얻고 그리고 나에게 승복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리더십이 발휘 안 된다는 게 성김 리더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요 엄청 복잡해요 자, 개념화란 뭐냐면 이 복잡한 현상을 내가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는 거야 예를 들면 인간은 그걸 환원주의라고 하는 학문 이론입니다 이 세상이 하도 복잡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하나로 축약을 해 작은 것으로 축약을 해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서 설명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리더는 개념화를 해서 설명해 줘야 파트너들이 안다 그런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자, 다음 성견 지명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현재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경제의 흐름, 현재의 상황 기술 발전 속도를 보니까 미래 20년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가 이 역할을 못 해주면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자, 다음 리더는 파트너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청직이다 청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튜어드십 스튜어드십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산관리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 라인을 내 라인이 청직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라인을 평소에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가 파트너들이 성공하고 사회에 더 큰 이익이 되도록 필요할 때는 언제나 그걸 갖다 쓴다 그게 청직이에요 청직이가 그러니까 그 청 안에 들어있는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관리인이다 관리인 관리인 이게 서번드 리더십의 핵심이다 파트너들 성장을 위한 헌신 그러니까 이 서번드 리더십도 다단계를 생각하고 만들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오고 왜 이 서번드 리더십, 성기민 리더십이 우리의 터멜을 딱 봤다고 그랬냐면 우리 사훈해가 그게 결정이 돼 있어요 영혼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국회서며?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같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리더는 이 인간을 성장시켜야 된다 성장, 어떻게?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주고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개인적 성장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다음에 어떻게? 직업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좀 더 잘하도록 애터미 사업의 본질과 핵심을 알려줘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이게 파트너의 성장이에요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신을 만들어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나를 끌어올리려면 당신이 나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끌어올려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리더가 파트너들을 성장시키려면 누가 먼저 성장해 있어야 한다? 리더가 먼저 성장해 이게 마지막이에요 공동체 형성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살 때는 한 마을에서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거기에 일가, 대소가 또 다 모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다, 초상이 났다 그러면 온 동네가 어떤 사람은 콩나물 삶아가고 어떤 사람은 뭐 삶아가고 하나의 공동체로 마치 형제지간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지역 공동체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친구로 내 라인, 내 파트너, 내 센터, 내 팀을 마치 피를 나는 형제처럼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된다? 리더가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지가 않아요 내가 어려웠을 때 누가 달려와요? 친구가 달려오잖아요 친구가, 친구가 아닌 놈 안 달려와 친구가 아닌 놈 언제 달려오느냐? 내가 밥 살 때 달려와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처해있으면 그러면 어디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야만 당신의 조직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겠죠? 어떻게 되자고요? 따뜻한 사람이 되자 결론 하나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자 내가 따뜻하면 파트너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월천댁, 월천남이 되시기 바랍니다